하나 코나두. 자, 문성길 선수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의 주목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문성길 선수의 주목에 많은 거 기대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성길 선수가 신조화 경기 운영해야 됩니다. 문성길 선수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운! 네!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입. 다시 밀고 들어오는 문성길.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계속 수세먼지는 코나두. 받아치는 문성길. 자, 적중시키는 문성길. 조금 거리를 맞춰줬습니다. 맞으면서도 같이. 스트레이트 던지는 문성길. 밀어붙이는 문성길. 저렇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는 문성길. 오히려 문성길이 왼주먹이 대단합니다. 문성길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더 오른주먹이 터져야 되는데. 오른주먹이긴 합니다만. 문성길. 그러나 받아치는 코나두. 코나두. 네. 옆구리 문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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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문성길. 밀어붙이는 문성길. 그러나. 역시로 나오네. 코나두. 한다면 점수면으로도 유리합니다. 예. 오른주먹이 좋고요. 문성길. 바로 bate. 오른주먹이. 문성길. 문성길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문성길. 문성길. 오른주먹이 잘 터집니다. 이건 맞아. 마저 붙여놓일 거에요. 오른주먹이, 오른쪽 더 터진 것. 마무리 좀 오신 사람의 모르는 아예 또 걸렸구요 리드라는 흔적이 들어갈 때 도심해야 됩니다 어른들 아픈 나가는 본정도 역걸이 치는 문석이 오죠 적중시키는 여의를 채워해 줬습니다 그러나 나곤 조심하네 기수 역습으로 나오는 걸 맞지 말아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문석길 빠져나가는 코나드 다시 밀어붙이는 문석길 발이 빠릅니다 발이 좋은 문석길 그리고 저 넘어수기는 문석길 시간을 좀 끌자 그런건지 코나드가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 크게 없이는 문석길 다운됩니다 다운됩니다 문석길이 일단 그 경기에 기선을 잡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잡고 있구요 다시 연타 터지는 문석길 스트레이트 던지는 코나드 계속 밀어붙이는 문석길 왼주먹 걱정시키는 문석길 문석길의 그 눈에서 타가 흔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터두기죠 문석길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죽 들어가는 문석길 참 허리가 유연한 코나드입니다 그 허리로 다 다 피하는군요 문석길의 주먹을 허리와 빠른 발로 다 피하는 코나드입니다 그 코나드의 그 사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아 왼주먹 스트레이트 던지는 코나드 문석길의 눈은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다운을 처음 사들려요 많이 뺏어버린 코나드 예 왼주먹 기아도 날카로운 네 오른주먹 적중시키는 문석길 왼주먹 던지는 코나드 상하성은 문석길 3번 2번 네 밀고는 문석길 밀어붙이는 문석길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주먹이 터지지 않는 문석길 아 아깝습니다 다시 주축거리는 코나드 마무리 주먹이 터져야 됩니다 아 참 바깥군요 밀어붙이는 문석길 여기서는 아주 문석길이 냉촌한 주먹을 터뜨려야 됩니다 크게 어찌는 문석길 빠져나가는 코나드 문석길이 마무리 주먹을 터뜨려야 되는데 코나드가 그걸 빠져나가는군요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코나드 아주 격돌해요 역구리 공격을 한번 문석길이 역구리 공격을 아 진짜 얼굴만 노린다 지체는 상태에요 네 좋아요 노름만 안 돼 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 아깝다 네 좋아요 다시 비틀거리는 코나드 또 뒤로 빠져나갑니다 자 5회전 차 늘려요 역시 있어요 전자 밟아도 뒤로 빠지는 문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먹을 던지는 굉장히 좋아요 다시 비틀거리는 코나드 잘할 때 바둑 쳐야 되는 건데 다시 비교 돌아가는 문석길 오른쪽 봐 떨어질 때 쓰러질 때 버티는 코나드 아주 발이 빠른 코나드 이 경기한 중에 가장 훌륭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돋보이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챔피언도 보통 챔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아쉬운게 있다면 너무 문석길 선수가 과역을 부려서 역시 네 네 오른주먹 문석길 한반도 연타가 아쉽습니다 와우 스트레이트 던지는 코나드 네 그렇죠 크게 하치는 코나드 문석길 살짝 피했습니다 문석길의 주먹이 터져야 겠습니다 주먹이 안나오니까 왼주먹 오른주먹 네 문석길이 그 폭발하듯 하는 주하고 있습니다 문석길 선수 가요 단척하겠구요 네 네 좋습니다 문석길의 공격 아 스트레이트 던지는 코나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석길의 안면 카우터로 허용하면 안 돼요 문석호나드가 계속 빌리거든요 네 문석길 왔어요 네 문석길 네 좌우 연타 문석길 여기 여기서 마무리 주먹이 안켜주는게 아쉽습니다 코나드 한개 왔거든요 어파가 터져야 되는데 오프하여 왔는데 그것도 빠져나갑니다 양국 귀들은 문성길 받아치는 코나도 코나도 여기서 가둬야 됩니다 코나도 선수를 다시 빠져나가는 코나도 자 조금 지쳐 있어요 이라운드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요 코나도 이 50만 원으로 하는지 예 약속 ச 母 여기서 오른주목 문성길 문성길의 공격입니다. 점수와 연결되는 주먹을 던지는 문성길. 그러나 코너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잘 받았죠. 뒤로 물러서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한방. 문성길도 때리다 지쳤습니다. 오른주목 정경식은 문성길. 난타전을 벌이는 문성길 선수와. 기회에 민감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주먹이 터져야 되는데. 한방으로 경기 끝내려고 문성길 선수 접근을 맞습니다. 문성길.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코너도. 오른주목 던지는 문성길. 계속 밀고 붙이고. 주먹이 안나가면 문성길이 나오고. 그렇죠 안나오면은. 하면은 그거는 안됩니다. 실점을 합니다. 네 옆구리. WBC 슈퍼플라이거. 도전자나 참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양복 좋습니다. 계속. 극적이 적중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루에서는 문성길의. 문성길의. 도는군요. 다시. 예 완전 수비자세에 들어가면요. 팔에 길어서 때릴 때가 없어요. 아 문성길이. 왼주목을 맞고. 왼주목. 문성길. 이런게 빗나가는군요. 네. 자 여기서 옆구리 공격이. 돼야 됩니다. 물러나와 안되죠. 문성길이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됩니다. 잠같으면 문성길 선수의 주먹이. 팔으로 할텐데. 네. 네. 어른주목. 적중시키는 문성길. 여기서. 네. 문성길 선수의 주먹이. 옆구리를 잘 공격합니다. 참. 큰게 잘 나가요. 예. 역습으로 나오는. 한 번. 체중신린 주먹이 한 번 터졌으면 합니다. 다시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코라도. 문성길. 주먹이 안나가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주먹이 안나오는 코나드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른주목 던지는 문성길. 다시. 코나에 몰아내고 놓고 말이죠. 오른주목. 왼주목. 역습으로 나오는 코나도. 다시. 비틀거리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끼리의 강타자들끼리의 아주 정말. 다시 빠져나가는 코나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문성길 선수가 만드는 못찾고. 다시. 비틀거리는 코나도. 난사진 경우로 주먹이 나오고 있거든요. 왼주목. 왼주목. 오른주목. 연결시키는 게 기대고. 완전 수비자세에 들어가고. 오른주목. 무너지는 코나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그러니깐.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성길. 다시 나가서는 문성길. 들어갈 때 조심을. 이제 지쳐서. 다시 공격차는 문성길 맞받아 치는 코나도. 이제 여기서 승부를 거는 거죠. 코나도도요. 문성길이 경기를 끈. 이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잘 안 통하는군요. 문성길. 86. 86. 두 점을 이겼습니다. 아.